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늘 먹어볼건 뭐냐면은 짠 CU 신상 띵작 쫀득 롤케잌 멜론 이거 먹어볼게 먹어볼게 CU 신상이고 3,300원 주고 샀어 3,300원이야 가격이 좀 비싸 아무튼 먹어볼게 먹어볼게 짠 조각으로 여섯조각 들어있어 조각으로 여섯조각 들어있거든 여섯조각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조각 들어있고 3,300원 좀 비싸 냄새가 냄새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멜로나 냄새나 냄새가 아이스크림 냄새 약간 아이스크림 메모나 냄새도 나 아이스크림 멜로나 냄새도 나고 빵빵이 카스테라 냄새나 그 빵빵 카스테라 카스테라 빵 카스테라 빵 냄새 맡아보면 그 카스테라 빵 냄새 나잖아 약간 빵에 빵에서는 카스테라 빵 냄새가 나고 약간 크림 쪽에서는 아이스크림 멜로나 크림 쪽에서는 아이스크림 멜로나 냄새가 나 뭔가 되게 산뜻 색깔이 되게 뭔가 되게 산뜻하지 메론맛 먹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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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크림 메롱 크림이 있어 메롱 크림 메롱 크림 메롱 크림이 있어 맛있겠지 먹을게 음 음 음 크림 크림이 아이스크림 멜로나 맛이네 크림이 크림이 아이스크림 멜로 크림이 아이스크림 멜로 크림이 아이스크림 멜로나 맛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실제 멜론이 조금씩 덩어리 실제 멜론이 조금씩 덩어리지게 들어있다 실제 멜로 실제 멜론이 이렇게 조금씩 덩어리 이렇게 보이지 실제 멜론이 이렇게 조금씩 덩어리지게 들어있어 실제 메론이 조금씩 덩어리지게 들어있어 맛있어 맛있어봤어 크림도 듬뿍 들어있어 보면은 크림도 보면 듬뿍 들어있어 크림에 봐봐 듬뿍 들어있지 크림이 듬뿍 들어있어 크림이 듬뿍 들어있어 크림이 멡론 크림이 듬뿍 들어있어 맛있겠지 맛있겠지 면으로론 크림 이 듬뿍 들어있어 메론 크림이 듬뿍 들어 있고 안에 실제 멸론이 약간 들어있다 안에 실제 멜론 조각이 들어있어 멜론 크림이 듬뿍 들어있고 안에 실제로 멜론 조각이 들어있어 우리 친구들 한입 줄까? 우리 친구들 한입 줄게 우리 친구들 한 조각 줄게 두 조각 남았잖아 한 조각은 내가 먹고 우리 친구들 한 조각 줄게 내가 먼저 한 조각 먹을게 맛있어 맛있어 우리 친구들 한 조각 줄게 우리 친구들 한 조각 먹어 맛있어 맛있어 아이스크림에서 아이스크림 멜로나 맛이 나고 실제 멜론 조각이 실제 멜론이 조금 알갱이 져서 들어있어 실제 멜론이 조그맣게 알갱이 져서 음 맛있어 맛이 산뜻하고 맛있네 여름에 먹기 좋겠네 여름에 먹기 좋겠네 CU 신상 CU 신상 띵작 쫀득 롤킥 멜론 CU에서 3300원 가격 좀 비싸요 3300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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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